개그맨? 뭐야? 좀 반전인데.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바이브가 어떻게 보면 조금 평균이죠?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. 선우, 가자. 하선우 학생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. 하선우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. 샌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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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디 비치 비치 이거 노력된 애가 그래 나 XX 중에 탐 먹고 X5들이랑만 놀아구 킵을 넘어 본토로 가서 네, 이거 왜 킥킥 네, 이거 왜 킥킥 지금은 나 아빠 빼고 남자 안 사랑해 힙합이 무섭단 엄마 약속해 장아찌 왈퍼들 안 따라해 주제도 모르는 나쁜 말 부어줘 레이더들 날 같잖아 하긴 너 가봐도 너네 나 때랑 지금 나랑 안 갔잖아 벌써 세계는 완성한 네 피 아가를 푸 한번 놓쳤으니 이번엔 잘 잡아야지 시기 질투 받아들이 준비됐으니까 여기 나왔겠지 샌디 더 단단해졌으니 길을 모아서는 세계 떼치 들어와 들어와 잘해, 엄청 잘해 난 좋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듣고 싶어 요소가 많아요 박자의 랩을 우겨넣기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르면서 가는 느낌이 뭔가 되게 유지한 랩이잖아요 근데 멋있게 들리니까 기존의 여자 래퍼들한테 없었던 목소리가 있어 묘하게 묘하게